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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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선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신필흥이라고 했어요. 믿음 있으면 반드시 흥한다.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신필흥. 믿음 있으면 반드시 흥한다. 한자성어에 맞게 오늘 주제는 재물을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중부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문화재 자료 제24호인 곡성관음사는 고대소설 심청전의 모태가 되었던 창근영기설화를 간직한 곳으로 백제 분수왕 서기 301년대 중국 진나라 홍장황후가 보내온 금동관음상을 모시고 창근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중부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란 무리중자 보배보자입니다. 즉, 각가지 보배란 뜻이 있습니다. 중부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에게 각가지 보물과 재물을 끌어다 주실 때 불리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청정한 신심을 내어 지극정성, 재물성취를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은 그 위대한 법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불리는 이름이 중부관세음보살입니다. 다음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청도 바닷가에 월량이라는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아내를 잃은 데다 집도 가난하고 일가 친척이 전무하였습니다. 다행히 홍장이라는 외동딸이 유일한 혈육으로 있어서 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월량이 길에서 홍법사의 승공이라는 탁발성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장임 월량의 손을 잡고 당신이 우리 절 법당불사의 큰 시주자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월량이 무슨 연유인지 묻자 스님은 어젯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내일 길에서 만나는 장님이 큰 시주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공선임은 글망에서 작은 원부를 꺼내서 장님에게 지켜주고는 이분은 재물을 주시는 중부관세음보살이니 집에 모시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월량 장님은 부처님을 받은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내가 당장은 시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겠는데 기도했는데도 시주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 하나 있는 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 홍장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니 딸은 아무런 대꾸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미 부처님과 약속을 해버린 터라 아버지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16세 어린 딸과 아버지는 스님이 준 중부관세음보살님을 단칸방 봉창위에 모시고 낮이고 밤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앞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염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관세음보살 산매에 빠져 날이 새는 것도 해가 저무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기를 석 달 열흘 백일 기도를 마치고 딸 홍장은 바람을 쐴 겸 근처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래밭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의 시야에 화려하게 치장한 두 척의 배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배는 홍장 가까이 다다르고 그 배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중국인 대관 한 사람이 좌우의 호의를 받으며 홍장에게 접근하더니 말을 그렸습니다. 저는 진나라 사람인데 모념모레 우리 황후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께서 침식을 전폐하시고 슬퍼하셨는데 새 황후가 될 사람이 백제 땅에 있다는 꿈의 개시를 받고 황제께서 명령하셔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 아마 처녀가 새 황후가 될 사람인가 합니다. 황제께서 꿈에서 본 모습을 얘기하셨는데 아가씨와 그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이에 홍장은 장님 아버지와 홍법사 시주 사정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징귀한 보물들을 내어놓으면서 이것으로 홍법사 세법당을 지으면 됩니다.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홍장은 이것은 필시 중보 관세음보살님의 기도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님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승낙을 못하자 다들 아버지 계신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장님인 아버지 월량이 자초지종 얘기를 듣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어차피 시집가면 잘 못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가서 황후가 되어서 부귀 영화 누리고 잘 살면 이 아버지는 크나큰 만족이겠다. 그러면서 장님 월량이 내 따라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옷소매로 눈을 스쳤는데 그토록 다쳤던 눈꺼풀이 확 열렸습니다. 부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싸안고 실컷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장은 진나라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홍장은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나라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백제 땅에 금동관세음보살님을 보내서 세제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동관세음보살상은 전남의 곡성에 사는 성덕이라는 아가씨와 인연이 되어 그곳에 관음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뒷얘기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님은 믿음이 완전하다면 반드시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듯 아주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해서 가피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무한정의 재물을 가지신 중보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중생들의 물질적인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순수하고 소박할 때 잘 성취 된다는 것을 우리 엘리트 불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3 관세음보살 가운데 중보 관세음보살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13분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본문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뒷편의 무일서는 무문간의 주부린 관세음보살 봉안 잘 보시고 꼭 동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참불자 이름을 꼭 복장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3월 27일 봉안 점안식을 심각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5월 29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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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פ Sure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ного 야 otherwise 관세음selling 관세as 관세 loudly 관세 아닙니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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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